안녕하십니까 RG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한번 질문을 주셨던 얘기고 또 요 근래 제가 건스모디파이사의 MWS 컴퓨리트 킷을 리뷰를 올리면서 댓글로 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도 이 콘텐츠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한번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MWS 마루이에 있는 마루이 웹폰 시스템 모듈러 웹폰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AR에서 그냥 고유명사가 된 것 같아요 마루이 MWS에서 하면 마루이 가스 라이플이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루이 MWS의 가스 탄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루이 일본 법에 맞게끔 일본 내규에 있는 가스 그러니까 마루이 가스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업가스나 마루이 퍼프디노 재팬버전 정도의 가스가 되겠죠 그 가스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또 그 마루이 MWS를 여러 가지 마개조를 하여 가지고 이것저것 튜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바로 이런 퍼프디노 그린 가스라든지 화이트 버전 가스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마루이 업가스를 가스를 넣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다가 이런 강한 압력의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간혹 가스가 들어가다가 만다든지 흔히 말하는 역류한다고 하죠 가스를 넣다가 이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가스가 도로 튀어나오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가스가 많이 튀어나오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증상들이 있고요 또 같은 탄창인데 업가스 마루이 가스를 사용했을 때랑 조금 강한 파워 가스류를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질문들 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마루이 MWS 탄창에 이런 좀 높은 가스를 꽉꽉 눌러서 조금 더 많은 탄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튜닝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한번 제가 이번에 어떻게 튜닝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가스 탄창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 마루이 탄창 같은 경우는 보통의 탄창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밸브를 빼게 되면은 요만한 가스 밸브 잭이 나옵니다 근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 은색의 봉이 들어가 있어요 은색의 봉이 들어가 있는데 이 봉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루이 가스를 주입을 할 때 이 가스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가스를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탄창에 삽입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기화율을 보여주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루이 사에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스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가스를 넣죠 가스를 넣다 보면은 넣다 보면은 이 은봉 이 윗부분에 밑부분에 이 가스라는 게 공기보다 가볍지가 않죠 이 가스라는 게 분명히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깔아앉는 성질이 있죠 우리가 가스를 이렇게 채우다 보면은 이 은봉이 만나는 이 지점까지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에는 가스가 안 차게 되겠죠 이때 이 가스가 더 이상 주입이 안 돼요 이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봉을 잘라서 이 막고 있는 주입구를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여기까지 풀로 채울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튜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분해를 해서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탄창에 가스를 한번 빼야 되겠죠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가스를 다 빼고 나서 하부를 뜯어야 됩니다 하부를 뜯을 때는 일단 먼저 이 2mm짜리 육각 렌치로 여기 보이는 이 나사 두 개를 먼저 풀어줍니다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 나사 두 개를 먼저 풀어주시면 돼요 나사 두 개를 푸실 때는 스프링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조심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이 락과 함께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십시오 이거는 뭐 잠깐 뺐다가 꼽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은색으로 된 이 부분을 뺄 거예요 먼저 이런 밸브를 푸는 키 공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없어도 일자 도라이버로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일자 도라이버로 푸는 것보다는 이런 공구를 가지고 푸시는 게 훨씬 편하시겠죠 다 풀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은색봉 은색봉 바로 이 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탄 창을 거꾸로 들게 되면은 이 봉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봉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봉이 차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가스를 넣을 때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스를 주입을 하죠 주입을 할 때 이 봉이 있는 이 부분까지 가스가 차고 이 안에 들어간 가스가 아마 그 액체 형태로 아니면은 기체인데 조금 더 무거운 기체 또 이게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깔아 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요 정도 전체 탄 창에 꽉 차는 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더 이상 가스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봉을 잘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봉을 어느 정도 자를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요 봉에 또 요렇게 밸브 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은색 보이는 요 부분 요 부분도 일단 뽑으십시오 뽑으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라 버렸을 때 이것까지 같이 잘리기 때문에 항상 요것도 같이 뽑아 주시면 됩니다 대략 얘 같은 경우 한 이 정도 잘라 버리시면 됩니다 얘 길이하고 맞춰가지고 한 이 정도에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르고 나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잘라서 왔습니다 자르고 나서 요 이 끝부분들은 이렇게 우둘두둘한 부분이라든지 쇳가루가 다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쇳가루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조립을 하시면 돼요 조립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마쳤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음봉을 자르고 가스를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작업한 가스를 한번 테스트 사격을 한번 해 볼게요 공탄 사격으로 실제 비비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고 한번 사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번 테스트 사격을 했고 지금 탄창에 가스를 둘 다 비웠죠 비웠고 똑같이 탄창에 가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 작업을 하지 않은 순정 탄창이에요 어느 정도 차고 나니까 가스가 역류하고요 얘는 지금 작업을 한 탄창입니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작업을 하지 않은 탄창은 어느 정도 가스가 들어가니까 이 윗부분으로 가스가 역류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음봉을 잘랐죠 잘랐다 보니까 얘보다 가스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탄을 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격발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정답인 것은 아니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 작업 전인 마루이 탄창입니다 연사로 한번 시원하게 쏴 보겠습니다 가스를 다 썼고요 아주 차갑네요 그러면 바로 작업을 한 음봉 탄창이 잘려 있는 탄창입니다 연사로 한번 시원하게 쏴 보겠습니다